휴지통 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삭제했을 때 그 삭제된 파일이 보관되는 장소에요 그것도 임시로 보관이 된다 라는 건데 가겠습니다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가 파일이죠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이다 라는 거고 그게 바로 휴지통 이고 조심하실 건 또 뭐냐면 필요한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걸 원래대로 돌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복원이라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마다 휴지통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마다 휴지통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릴 경우에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 위치를 사용자가 일일이 해야 된다 언제 복원할 때 그럼 그걸 언제 다 기억을 하고 언제 다 기록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할 경우에 원래대로 돌릴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원된다 라는 거 자동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뻥을 잘 치는 게 뭐냐면 휴지통 내에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휴지통 안에 있는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복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지 휴지통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자체 그 자체 실행 파일을 갖다가 실행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불가능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다는 건 또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컴퓨터를 사용할 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복원시킬 수 없는 경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이제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에서 삭제한 거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했다 파일을 삭제했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완전히 삭제돼요 그 다음에 도스 모드 명령 프롬프트 모드 잘 사용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보관할 수 없고 완전히 삭제된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에서 삭제하는 경우 얘도 완전 삭제돼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USB 메모리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에서 삭제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당연히 휴지통을 비우기 했기 때문에 휴지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삭제하는 경우 우리가 딜리트가 삭제인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해요 휴지통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삭제해요 바로 삭제 그래서 Shift 플러스 딜리트 바로 삭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바로 Shift 바로 C바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바로 삭제 완전 삭제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그래서 Shift 플러스 딜리트 바로 삭제 Shift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 C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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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시험제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바로 삭제 제거나 삭제나 같은 뜻이에요 이거를 선택해 놓으면 말 그대로 바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삭제를 선택한 경우 마찬가지로 Shift니까 C바 바로 삭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Shift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의 항목을 여사 얘기하는 항목이라는 건 이제 폴더나 파일을 뜻하는 건데 복사나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 된 경우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완전히 삭제된다 보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는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반드시 축제가 된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휴지통 첫 번째 가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도스 모드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과 관계없이 영구히 삭제된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삭제한 거 영구히 삭제 복원할 수 없습니다 맞는 거고 두 번째 휴지통의 크기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휴지통이라는 거 각각 방마다 다르게 크기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거고 세 번째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복원 메뉴로 복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할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된다라는 거죠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휴지통 속성 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휴지통 속성 창에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ㅎ ~~ ~~